그래서 저 혹시... 호, 혹시 뭐? 그니까 혹시... 영준이가 제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영준이가 제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영준이가 제니를 왜 좋아해? 말이 다 되는 소리냐고 그게 아니야! 그지? 그럼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괜한... 그래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야?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엔 제 친구들 얘기인데요. 잠깐! 내 이럴 줄 알고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잠깐! 계속해 봐. 제 친구랑 다른 친구랑 씨씨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귀여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정말 귀여워하는 친구가 제 친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계속해 봐. 근데 제가 그 친구로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저랑 친한 친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저랑 친근한 친구고요. 제가 귀여워하는 애도 저랑 친한 친구고요. 셋 다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수님 좀 도와주세요. 잠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그 친구의 친구를... 친구를 좋아한다고? 조수님...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요. 그 친구는 또 저랑 친한 친구, 여자친구가 있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귀여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야, 이 친구! 아, 저 왜 이렇게 못 알아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씨 씨고요. 제가 귀여워하는 친구가 이 친구,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도 제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어? 그냥 친구하지 마! 나 이런 기분은 도저히 상담 못 해! 교수님! 아, 이게 왜 헷갈려? 야! 으악! 아, 이거 왜 그래? 로! 너 themselves 저거! 어...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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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왜 이렇게?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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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웃겨? 뭐가 웃겨 그게? 아 나 참 어이가 없어 사녀 어이가.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디니? 어이야. 야 김영준 너. 내가 헛게다 보이네. 야 구리구리 양동근 너 진짜 외상값 안 갚을래? 외상값을 갚든가 나랑 사귀든가. 경림아. 야 양동근 이 구리구리한 놈. 너 내가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랬지? 냅둬 원래 3살 벌은 4살까지가 안되잖아. 닐리리야. 닐리리야. 야 양동근 이 구리구리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 아 깜빰우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어? 음...은~~으...ă... 스케이트 타라고 왔으니까 다시 스케이트 타라고 왔는데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영화? 뭔데? 어? 야, 이 영화! 그래! 이거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야, 제니야 우리 스케이트 다음에 꼭 타기로 하고 오늘은 영화를 보는 거야 아...의... 아니요. 너무 예쁜 솔미. 영화 봐야지. 영화 보자. 알았어. 이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럼 다음에 꼭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야. 그럼, 그럼, 그럼. 당연히 스케이트 타러 가야지, 당연히. 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야, 가자. 이거 맞아? 어, 맞아. 내가 헛거지만. 야,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아버지? 누가야? 이거, 뭐야, 나보야. 이거 봐봐. 바보야. 이거라니까. 제니야. 먹을 거 사러 안 갈래? 먹을 거? 그래.